읽어주는 교과 제 10일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 9월 11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6시 46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 미국 뉴욕에 있는 퀸즈 미술관에는 뉴욕의 건물들을 본떠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일대 1200의 비율로 만들어진 이 모형이 차지하는 면적만도 거의 879제곱미터에 달한다. 100명의 공예가가 3년 넘게 작업한 끝에 1964년도에 완성된 모형은 이후 도시의 1990년대까지의 모습을 반영하여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의 도시경관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복잡한 도시의 본래 모습을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모형은 어디까지나 더 웅장하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복잡한 원본의 복제품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모형이 이와 마찬가지다. 모형은 원본의 상징일 뿐 결코 원본이 아니다. 모형은 원본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 결코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원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성경은 하늘에 존재하는 더 큰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과 제도에 축소된 모형들로 가득하다. 이번 주 우리는 안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실체 중 한 가지를 발견해 보려고 한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교훈을 배운다. 느끼기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었음을 감사한다. 행하기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늘 결심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가장 기억에 남는 휴가는 언제였습니까? 휴가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1절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 구약에 나타난 희생제도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상과 모형입니까? 4.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 바울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최종적인 안식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7. 어떻게 하면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선택을 미루지 않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7.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표상과 상징을 통해 하늘에 존재하는 실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8.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은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을 위해 허락된 본보기로써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8. 같은 선생님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